안녕하세요 제재TV의 제이니 우체국이에요 오늘 소개할 것은 심리아파트를 만든 레고에요 안녕하세요 제재TV의 제이니 우체국입니다 저희가 Castle의 제이니 우체국입니다 인상을 사는 제이니 우체국은 심신이 크고 outcome 4시의 제이니 우척 한국의 제이니 우체국은 제이니 간호사 엄마 아 배그기 어 배그기 주사기만 있으면 돼요 주사기 여기 있어 주사기 여기 총에 다닌 주사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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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야 간호사기 주사기 엄청 많이 주세요 그럼 간호사 모자도 있겠죠? 간호사 모자 간호사 모자는 없는데 계란으로 할까? 칼도 신어 있어요 이런 칼? 어머 이런 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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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이 칼 어때? 아니 그게 아니야 나중에 오오 이게 있어 가위 공대를 잘 어울린 봐봐 가웅이 하지 마라 머리가 길어야 돼 봐봐 여자진 하지만 뭐? 뭔데? 꽃 흘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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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지를 쓰는 땅이다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군대지 어디다 쪼? 아 엄마 엄마께서 여기다 돼지를 붙이고 싶어 군대지를 무지막한 괴력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대요 엄마라는 사람은 막을 수 없지 이재우도 막을 수 없지 奇 뭐 대표 뮤지 아äus 그라빙 평일 sounded 두 사람 인사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설명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가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세계를 이 세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각기 인형술사 어둠에 사신 양괭이 영어 먹는 전사 각기 인형술사 슬렌더맨도 되고 인형술사도 되고 식탑이 넘치는 금대지 마리오네트키 어디 보여주세요 마리오네트키 기계 속에 영어는 헤런 자 이건 어둠의 사진 양괭입니다 찾았다 사악한 신상 지운 채 사진 속에 가두운 브로쿨 기계만 보인다 조여주세요 매우게 더 씨드 씨드스 너무 잘 만들었다 여기에서 제일 베스트가 누군가요 판단해주세요 못 만들어서 아쉬운 거 있어요? 꿈꾸게 하는 아저씨는 아니 그 이거는 잉크버스 그래 잉크버스는 왜 안만들었어 잉크버스가 세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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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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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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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구독과 좋아요 기다려주세요